다들 맞이하러 갈까요? 근데 아직 현관문이야 열렸나? 현관이 여기 아니야? 여기 나요 저 밑에 아 밑에야 여기야? 여기였어? 아니야 안 열렸어 자꾸 끊겨 열면 돼 이렇게 지금 온 거야? 따라따따 아니었네 열렸나?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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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과연 그는 철개춤을 출 것인가 하나 둘 셋 넷 형 형 와칸다 아니 그 잘하지 아니 아니 좌좌 gaat 내가 넣을게 무겁잖아 아니 이거 다 코스트코 거네 코스트코에서 협찬을 해 주셨나요? 이거 자가 MUELLER Victor 구입고 바로 드시거나 지금 다 먹어야겠다 미친 나 rebel 뭐야? 아니지, 나 연어 맛있게 먹는 거. 점점 쩝쩝버리겠지? 쩝쩝쩝. 쩝쩝. 김귤이 26세 KTM 전문가 이런 거로 봐. 귤야, 나 그 간장도 좀 예쁘게 뿌려줘. 괜찮아, 어쩌다가. 나 손 좀 씻어야 돼. 어, 나도 손 씻어야 돼. 귤야, 너 손 씻어? 당연하지. 나 발도 씻었는데. 어쩐지 샤워한 것처럼 신발이 다져져 있더라고. 미안해. 그냥 말 하던만 계속하면서. 그치, 그치. 제사 슬리퍼에 물고천 아니야? 귤이. 김귤이가. 귤야, 나도 이런다니까. 귤야, 내 면. 아, 근데 이게 진짜 남이 해주니까 느낌이 다르다. 카메라 찍어. 아니, 여기 큰 카메라 왔다, 여기. 언니 머리 한번 찍어줘. 그럼 영상 찍어줘. 우리가 안 찍어줄 줄 알고 지가 챙겨왔어. 뭐 알아야 돼. 아, 컨체 해라. ISO 자동. 이거? ASMR. 아, 이거 컨체 하는 건 나도 아는데. 아, 이거 노출이잖아. 노출이잖아. 언니 여기 와이파이 있어? 어, 있어. 와이파이 잡혀? 와이파이 잡혀? 고 rij 的 비밀번호가 조금 머리 아파. 비밀번호 존나 이상해. 초기화 못 해가지고... 공부배번호 agencies capital. 3첨자. либо 2013 these two thousand transactions. 스타일 Sem answers. 로andy Lucas comprehensive. 감사합니다 우리 한영우씨 근데 이거 다 그거인거 알지? 셀프로 한거 알지? 맞아 이거 불로 좀 녹인 다음에 뜯는거야 원래? 입김으로 녹이면 돼요 원래 진짜? 아니 진짜 귀엽다 왠지 의심스러웠어 안하게 잘했다 믿었어? 나에게는 꼬르를 보여준 당신 당신의 몸꽃저분 다다시 활짝이 꽃나무 아래서 야 뭐한게 알지? 희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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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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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상도 처음 깐다고? 모일상도 뭐이보단 이렇게 먼저 하는게 좋을 것 같다 내가 까라고 하는데 야 아유 라벨 보여줘야 된거야 또 나한테는 내가 이거를 영상으로 찍어줘 오빠가 네? 내가 어디있어? 내놔 언니가 까는거 잘알아서 달라고 하는줄 알았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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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그냥 막 까고 있어 까고 싶어서 누나 바닥이 흘리는데? 흘리면 말해줘 오빠 느낌이니까 희망 희망 자아 깝니다 네 나 일단 술자면 저거하면 안되고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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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 모습 다 담았어 희망 진짜 깜짝이야 진짜 깜짝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꺼는거야 그러면? 이게 원래 이렇게 희망이 안먹어 희망 희망 이제 깐다 개웃겨 개웃겨 으어 으어 시히 개살이랑 바게트들은 잘알 senior 개살이랑 바게트처럼 잘 안울린다 어떠니? 아니야! 맛없어! 이런 조합이 다 있어! 누나 집까지 오는데 환승해서 환승 다섯 번 하는 거야 환승했다! 이거 왜 이렇게 딱딱해? 와! 난 너무 맛있어! 나 만들 수는 없잖아 현영이 있어 음악이 뭐야? 우리 같이 주자 우리 축하해 주래 누나 우리 뉴드랜드 가면 인사 좀 하자 누나 진짜 와라 누나는 그래도 좋지 내가 겨울 인사를 오지 말지 안 좋거든 근데 시원할 때 있어? 우리는 겨울에도 벌써 우리는이야 아 그러니까 뉴드랜드는 겨울에도 겨울에도 우리나라는 겨울이 센 오실이야 임진왜란 누가 이겼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없잖아 아 끝났겠다 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나와? 32네 소다 소다 소다가 뭐야? 아니 워터벅 봐봐 DJ 소다? 네 아 누나 아니 이거 아주 누가 봐라 그거? 음악에 열정 있는 사람이야 바꾼 거 아니야 차박집도 오지 상쾌한 필요한 사람? 상쾌한? 상쾌해 누가 회만 쳐먹었냐 이거? 어떻게 생겨? 아니 밥을 좀 깨고 먹은 거야 밥이 많길래 밥이 많길래 밥이 많길래 다시 들어와 아니 뭐야? 왜 안 들어와? 아니 들어와 아니 들어와 나 이거 들어줄게 도와줘 괜찮아 괜찮아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출발 출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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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아니 오늘 뭐 해야 돼?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 년 결혼 축하합니다 이 년 이 년 이 년 진짜 잘 만졌다 이거 나야? 이 년 이거 사진 보여줘 이거 이거 고마워 이 년 이거 어때? 이 멘트 괜찮지? 아 나 안 읽어봤어 잠깐. 뭐야? 우린 더 놀다. 나 이거 놀다. 아 나 안 읽어라. 나 이거 놀아. 그러면 커팅 시... 근데 칼 있나? 칼 안에 있어. 칼 안에 있어. 나 여기 그림 아까 보니까 커팅 제로로 해줘. 제트축에 수직이게 딸려달라고 해줘. 제트축에 뭐라 했어? 아 너무 좋대. 제트축에 쳤어. 제트축에 쳤어. 플레인 제로 세로 원. 여자애들도 알아듣는 게 너무... 아 잘 들었어. 나 연기를 방해로 잘라준다. 나 연기를 방해로 잘라준다. 아 내 머리야! 너넨 놀다 오지 못해. 같이 가. 나 못 자르겠어. 그래. 먹을 수 없어. 빨리 먹고 싶어. 빨리 먹으면 돼.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팔아도 돼. 자 봐봐. 굽네. 멕시카나. 꼬꼬마루. 치킨데이. 페리카나. 네넨 치킨. 또레오레. 치킨. 개동치킨인거야? 나 딕션은 좋은데. 비비큐하자. 비비큐하자. 비비큐 안 했는데 나 말. 나. 나 고추. 편이 형이 예전에 살던 집 앞에 있던 것 같지? 비비큐 침박? 아니야. 고추바 사상이 없어. 그 뭐였지? 군맥만. 아 충만치킨. 아 충만. 이랬는데 그치. 그래서 나 피코라. 개봉 지금 피덕하게 먹고 있어. 나 매운거. 나 매운거. 나 매운거. 나 매운거. 나 매운거. 매운거는. 나 매운거. 나 매운거. 나 매운거. 나 매운거. 응. 여기서 뭐야. 그래 그래 그래. 간장. 이거 뭐야? 간장. 간장 씹고다. 괜찮은 것 같아요. 먹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어 방금하고. 화가 뭐야? 아니야. 다 틀린거야. 아 그래서 또 뭐냐고. 어. 왜 뭐냐고 물어보는거야. 아 이거 뭐냐고. 왔똥떡이었지. 한국말 잘 나오니? 아 조금. 버벅거려가지고. 그랬어? 아니 뭐냐. 그거 일단 외국 가면은. 이렇게. 살짝 부딪히려고 하면서. 바로. 쏘리 하는거 알지? 막 그냥 눈 마주치면. 웃어줘야 돼. 근데. 처음에 구멍 내려서. 누구랑 부딪힐 것 같아서. 쏘리 했는데. 어. 이렇게 참았어. 나도 이상한거. 아 맞다. 이게 참 아니지. 한국어 너 어깨 마주치면. 바로. 그때부터 신경전 시작하잖아. 뭐야. 니 자신있나.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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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 이러다가 약간 그죠? 아씨. 아 아이시다. 그거 진짜 심해. 한번 찾아보지 그리고. 외국인들은 그냥 병신같은데. 뭔가 그런 예의는 존나 바른거 같아. 그런 예의 교육도 안하는데. 그래도 잘한다. 그러니까. 걔네는 내가 제일 놀랐던게. 씨야 문신 무만해 막. 막. 버스에서 존나 발게. 엔피스도 있는데. 갑자기 한 번에 탄다? 아니 아니 조화를. 아니 개멋있어. 아니 그냥 일어나서. 아 왜 이렇게 안 울어. 아 이거 앉으라고. 아니 너무 잘해 그치. 나 조화를 잡아. 여기 무슨 있어. 나를 약간. 야! 내가 왜 우정한 척하고 봐. 야 나 너무 커보인데. 근데 살짝 뒤로 가 그러면. 아니면 영준이 형처럼. 아 너랑 나랑 잘 바꾸자 그냥. 아니 이렇게 잘 바꾸면 안 돼. 12년 동안 해야 돼. 안돼 안돼 안돼. 영준이 형처럼 저렇게 해. 이미. 좀 당겨. 좀 당겨.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카메라로 옮겨.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머리 엉망진창이구만. 너무 밝지? 봐봐 저봐 밝은 거 내가 낮춰줄게. 이거 누르면 낮춰줘 어두워줘. 너무 어두워. 아 진짜 지랄이네. 너 지금 브라케팅 하던가. 한다 여기 봐. 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 나오게 그냥 다리까지. 이렇게 까? 아 이렇게. 몰아주자 한번 몰아주자. 얼굴 몰아주기로 한단 말이야. 둘 셋. 몰아주면 얼굴 몰아주는 게 맞아. 누나야. 누나야. 누나야 몰아주는 거야. 누나가 가만히 있어. 근데 얼굴. 얼굴들만 나와야지. 아니 근데 열심히 몰아줘야 된다. 아 진짜. 김귤이 너만 안 맞아. 너만 안 해. 야 나 죽나 잘 몰아줘. 들어가면서 진짜. 우리 집에 증거물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김귤이만 안 하고 있어. 너 얼굴 이렇게라도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다시. 어떻게 해. 뭐라 좋은 거야. 따윈씨 하나 둘 셋 해줘. 하나 둘 셋. 야 너 뭐야 갑자기. 몸이 부끄러워. 아 나 못 봤어. 어떻게. 어떻게 했어. 어 봐봐. 어떻게 봐. 야 너 제대로 안 몰아주냐. 김귤이 뭐야. 아. 김귤이 뭐야. 아. 김귤이 뭐야. 아 뭐야. 나도 이상해. 아니. 나만. 아니 제대로 하라고. 알았어. 아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나도 뒤에서 머리끄림이 좀 작으라고. 야 나연이형 너도 좀 노력해라. 나연이형 맨날 혀만 내밀어. 맨날 혀만 내밀어. 맨날 혀만 내밀어. 맨날 혀만 내밀어. 나도 혀만 내밀었어. 맨날 내밀어. 나도 혀만 내밀었다고. 하나 둘 셋. 야. 약간 양아주 침 뱉는 소리라서. 암호. 야. 야. 침 뱉는다에. 결국. 톡톡톡톡. 너무 겉음이야. 아. 진짜 이거 같아. 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이 뒷모습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웅이 씨? 웅이 씨? 뒤통수의 주인 웅이 씨 웅이 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 약간 낯을 가리시는군요 마루 씨 이건 왜 다 안 드시고 편식을 그렇게 하시나요? 고기만 뜯어먹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아니 이거 보여줘야지 고기만 뜯어먹었다는 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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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리vir But you showed me what it means to be loved The way you touched me, hold me quietly You're everything I am not It's when I have you in my arms I feel undone So in a long way I've come to say That you showed me what it means to be loved The way you touched me, hold me quietly You're everything I am not It's when I have you in my arms I feel undone So in a long way I've come to say I love you It's in a long way I've come to say I love you It's in a long way I've come to say I love you